캐논 페이스북 팬 여러분 그리고 블로그 플렉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논의 새로운 모델이 된 수지입니다. 네 저는 이렇게 캐논 모델이 된 것도 너무너무 기쁜데요. 앞으로 캐논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저에 대한 소식이 많이 많이 전해질 거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캐논 카메라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캐논 페이스북과 블로그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잠깐